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외신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외신은요 이 헤드라인을 보면 중국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외신부터 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China would benefit from a positive response to US trade complaints 자 뭐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장기화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좀 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트레이서 플러스 즉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또 둘 간의 협상 타결을 일으켜야지 중국의 미래가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당연히 미국 쪽에서 쓴 기사겠죠 네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트레이서 플러스 무역 수지 흑자 폭은 계속 전쟁으로 가면 줄어듭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수출 못하게 되면 줄어들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불만을 들어주는 게 오히려 지금은 이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두 국가가 계속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거는 승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쟁이 될 것이고요 적이라기보다는 스트리지크 파트너 아니면 스트리지크 컴패티더 무슨 말이냐 우호적인 경쟁자 그렇죠 우호적인 경쟁이 좋은 것이지 그래 나 너가 망하는 걸 봐야 되겠어 뭐 서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기사는 서로 간의 어떤 협상 타결을 바라는 이유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상생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가 누구를 짓밟고 내가 1인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이좋게 G1 말고 G2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좀 쉽사리 자존심을 굽히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이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수출을 좀 줄이면서 베트남 쪽 수출을 더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대신 베트남에서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론을 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미국의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면 잘해줘요 미국 국민들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크면 공격합니다 적당히 잘해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피부로 경험했던 거라서 그렇죠 흡수라네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경제도 아니고 또 더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강경론을 펴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베트남에서의 수입을 늘리고 또 다른 주변 국가들한테 자 우리 다 같이 같은 편 먹고 중국의 물건을 사지 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이 중국을 두둔할 거다 그건 좀 큰 오산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프리카가 중국을 두둔할 거다 그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경제 사이즈를 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자꾸 고립되는 정책을 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어쨌든 내가 이만큼 너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계속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 사실 국내 시장 우리 한국 시장은 좀 많이 하락을 하지만 보면 실질적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거든요 그들 시장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5월 5일날 트위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천억불에 대해서 25% 올릴 거다 명확히 기억이 나요 딱 나오자마자 그날이 또 일요일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정신없이 또 글을 쓰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대충 계산해봤더니 한 시장이 5% 정도 빠질 것 같다 그 얘기 해드렸죠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닐 거다 지금 딱 글로벌 증시로 놓고 보면 5% 빠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싸움을 하고 또 여기서 추가적인 관세가 또 들어가면 시장은 더 빠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월부터 계속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계속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분기에 괜찮았다는 얘기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양 정책이 먹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시장의 상승폭을 보시면 작년 연간 단위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놓고 보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이익은 늘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이 잔종가치 모델을 보시더라도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큰 폭으로 남아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부양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왜냐? 0%에서 0.25%이던 금리를 지금 현재는 2.25에서 2.5까지 올려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고요 그 금리가 내리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래도 경제성장률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지 하는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근원인플레이션 자체가 1.7%밖에 안 되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금리가 4.3% 정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적어도 1% 정도는 내릴 수 있다 이런 쪽에 기대가 있는 것이 있고요 또한 예대율도 이 차트에 나와 있지만 미국의 예대율이 77% 수준 그리고 중국의 예대율이 7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마다 아직까지 부양할 수 있는 총알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나마 부양 정책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깨지는 현상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또 글로벌 증시 대비 또 국내 증시가 상태로 더 하락을 하는지 그 원인까지 함께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열심히 싸워도 그들만의 국가 안에서는 부양을 할 수 있을 만한 키들을 많이 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스스로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론적으로 승리할 만한 국가를 매수를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직까지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장을 매수를 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선행지수 회복 아직까지 이 세 가지가 돌아서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그것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지금 당장은 아니냐는 거죠 빠르면 내년에 아니라 올해 6월달 말일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G20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미중 협상 타결에 대한 어떤 물꼬를 튼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 그리덴 피어 인덱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아직까지는 거의 공포까지는 안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때 이 밑에 이 빨간선 밑입니다 이때 들어가면 돈을 벌어요 지금은 아직은 20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매수를 적극하셔도 됩니다 제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글로벌 투자 중에서 미국 투자 비중이 제가 판단하는 미국은 적어도 한 7, 80% 돼야 되고요 이 중에 그 7, 80% 투자를 하는 거라면 6월 말까지 점차적으로 그리덴 피어 인덱스를 보면서 투자를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전략은 또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글로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빠졌으면 난 정말 공포스럽다 개인적인 지표를 활용하시기보다는 이 PRM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요선 아래로 내려간 수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펼쳤던 정책들이나 이런 관세 정책들 이런 것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또 미국은 무작정 간격론을 펼 수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 그렇죠 같이 경쟁을 하긴 하지만 우호적인 경쟁 국가가 돼야지 서로 지금 전쟁을 하는 수준이다 무역 전쟁이란 자꾸 단어를 쓰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국민들이 손해볼 거 별로 없다 그리고 중국만 손해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큼 세금을 더 때리게 되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보시면은 중국은 이제 6월 1일이 되면 관세를 다 때리는 게 되고요 미국은 여기까지 한 거죠 회사까지 남은 게 이만큼입니다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남은 중국산 제품에 있어서 이 파란 이 큰 바가 소비재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재의 세금을 때리게 되면 바로 이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죠 당연히 25%나 올라가니까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치냐 경제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물가를 뺀 게 명목에서 뺀 게 리얼 그러니까 실질 경제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할 때 당연히 미국도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기는 게 없다라는 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무작정 끝없이 싸우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이제 이미 벌써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갈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느 수준에서 협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물고가 틀 수 있는 타이밍이 아무래도 이제 6월 말에 G2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이사님께서 이제 미국 주시 얘기하실 때 저희가 작년부터 항상 가장 탑1에 들었던 시장 바로 나스닥 시장이었는데 지금도 나스닥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신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화웨이 사태가 사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한 거지만 반대로 미국 쪽에 있어서도 IT 관련된 부분이 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나스닥 여전히 좋아하십니까? 네 네 뭐 우선은 어쨌든 얼마나 최악으로 갔을 때 하락폭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어떤 엑서사이즈를 했냐면 S&P, DAO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3개의 지수를 놓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과상해서 그러면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로 축소되고 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얼마나 빠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센스티비티 아날러스스라고 하죠 어쨌든 우선 나스닥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의 지금 현 시점 지금 컨센서스를 활용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계산하면 내년 1년 안에 나스닥은 만 포인트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익이 올해도 이만큼 증가를 한다 10% 이상 증가한다 그 다음에는 12.5% 증가한다 또 그 다음에는 13% 증가한다 이런 숫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 여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해서 보면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이익 증가율이 없고 마이너스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계산했었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고 계산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상승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하겠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은 괜찮고요 S&P는 소비재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숫자가 플러스 숫자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 제 판단에는 S&P보다는 나스닥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관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강세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환율 조작국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달러 강세가 얼마나 빠르게 약세로 변하느냐 아니면 약 보압세로 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달러가 더 이상 강세로 안 가야지만 신흥국 시장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위아나가 더 이상 평가 절하가 안 돼야지 중국 시장도 올라가고요 또 원화도 마찬가지죠 원화 절상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지수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달러가 지금 박스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 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105%나 됩니다 중국의 현재 부채 비율은 47.6% 한국은 36.6% 그러니까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제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을 항상 프린트를 할 수 있다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채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의 매력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으면 한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대만, 인도네시아, 남아공, 베트남 전부 다 20%대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달러만 약 보압세로 전환되면 이제 하락폭을 멈출 수 있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안 볼 수 없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결두를 하는 걸 보면 어느 나라는 승자가 되고 어느 나라는 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투자는 중국이 다 지는 건 아니죠 이길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태양광, 대체 에너지, 전기차, 돼지고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3개의 시장은 중국이 전 세계의 50% 이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환율이 절상이 돼야 됩니다 내수 시장을 키워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민은행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한 금리 인하 카드가 나타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요 이러면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국이 정말 큰일이 났다라는 걱정을 하신다면 베트남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보시면 6S 모델상을 놓고 봤었을 때 매력도가 3.5점 대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베트남의 상승 여력이 20%대 이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기사도 보셨듯이 중국에서 아니고 베트남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을 대한 투자로 베트남 쪽을 또 삼아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처치팀의 유동헌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